한국파이어 화이팅! 그렇죠! 축하드립니다! 화이트 스타일 굉장히 많이 보여 포섭이라고도 하는데 자, 옆에서 선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벤트는 모두 가능하시지만 혼자서는 참여하실 수 없다는 점 원하고 부탁드리고요 거울이 팀 부분을 팀 부분에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, 한국파이어 화이팅이 구호에요 구호는 자, 힘차게 던져주세요 아, 물이 어떻게 탔 거 아닌지 화장실 물이에요 맛있을 수도 있어요? 이제 끝이야 한 분이 앞두신 한 분이 오늘 저녁처럼 수고하시면 성공하시는 겁니다 아, 지나가